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짠 바나나킥 초코시리얼 여기 보면 이렇게 초코시리얼에 바나나킥이 섞여있는거거든 바나나킥이 켈로그 바나나킥 초코시리얼 미니 바나나킥이 초코시리얼에 퐁당 여기에 미니 바나나킥이 들어있고 바나나킥이 5분의 1 사이즈래요 5분의 1 사이즈 동네 마트에서 3980원 주고 샀고 340g짜리야 340g짜리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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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g짜리 340g짜리 먹어볼게 340g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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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에다 덜어줄게 그릇에다 덜어줄게 그릇에다가 그릇에다 덜어주고 340g짜리 이제 우유 부어줄게 우유 부어줄게 우유 우유를 붓고 이제 먹어볼게 먹어볼게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저어줄게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저어줄게 한번 우리 친구들 먹어봐 우리 친구들 먹어봐봐 한입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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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렇게 초코 시리얼도 있고 이렇게 바나나 킥도 있어 근데 바나나 킥의 모양이 미니 사이즈야 되게 미니 사이즈 바나나 킥은 그냥 일반 과자 바나나 킥하고 맛이 똑같대 일반 과자 바나나 킥하고 맛이 똑같고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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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맛있네 맛있고 이거 초코 시리얼이 우유에 묻어나갖고 초초초초초초 초코우유가 됐어 초코우유가 됐어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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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은 초코 시리얼이 우유에 묻어나가지고 초코우유가 됐어 초코우유 여기에 바나나 킥이 들어 있는데 이게 미니 사이즈야 크기가 작아 조그맣거든 크기가 조그매 그 과자 바나나 킥인데 크기가 조그매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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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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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암튼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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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킥 초코 시리얼 켈로그랑 바나나킥하고 콜라보해서 만든거 콜라보해서 만든거 바나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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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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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어